우린 박수 필요 없다 이거지? 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 칠수라고 왔나요? 안녕하십니까? FB 클라우드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함께하는 영업의 신 117회입니다. 오늘 김효석 박수 없이 제가 메인 MC로 117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그랬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영업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간다면 어렵다고 좀 늦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복을 하고 더욱더 내가 목표하는 방향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의 신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MDRT 4대 협회장이시고 최근에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발견하신 김지율 사업단장님 협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채널에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한국 MDRT 7대 협회장이신 원승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원 회장님 몇 대? 저는 9대입니다. 9대. 오늘 저 MDRT 협회장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4, 7, 9. 4, 7, 9네요. 지었어요. 정상현 대표님도 바쁘시고 김효석 박사님도 바쁘시고.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에 대해서. 저희 김지율 단장님 상무님께서는 어쩌다 영업인이라는 책뿐 아니라 그전에도 책을 많이 쓰셨어요. 어쩌다가 책을 쓰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낚여서 끌려 나오게 됐어요. 어쩌다 영업인은 그렇죠. 2년 전에 출판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책을 내보자. 얘기가 나와서 하고 제가 네 번째 냈는데. 네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협회장 할 때 한 번 냈죠. 그리고 매니저 터닝할 때 한 번 냈고. 또 하다가 한 번 영업이 힘들어서 좀 인수여름 먹고 살려고 하면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원수사 생명보험사 전속 채널에 있다가 제네럴 에이전시 주에의로 옮기면서 한 번 내보자. 그래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거 좀 남다른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똑같나요? 좀 다르게 요즘에 하다 보니까 점점 어팡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잘한다 이런 얘기만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힘들 때 뭐 박시게 하자. 이런 방송 용어 아닌 거 써도 되나요? 아예 계좌수 나야 계좌수 나야 계좌수 나야 계좌수 나야 계좌수 나야. 아 그게 다 털려. 다 털릴까 봐. 박시게 하자. 힘들면 더 방문해라. 전화 안되면 더 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힘들었던 거 슬럼프. 어려운 것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해서. 다들 어렵구나 힘들구나. 조금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썼었죠. 저도 그 책을 단박에 쫙 다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목넘김이 좋은 책. 목넘김이 좋아요.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긴장감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빡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더 지혜롭게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책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또 좋은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인터넷 서점이나 여러 주요 대형 서점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물론 팝니다. 몇 팝까지 나왔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돈됐어요. 북콘서트고 작가 저거고 강의도 다 날아가고. 또 말 함부로 나오네. 다 지금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출판 마켓도 모든 게 다 홀딩이 돼서. 좀 하나요. 사 보세요. 그래도 여기 좀 기억에 나올 만한 에피소드나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요? 주로는 힘든 얘기들을 많이 썼었고. 힘든 얘기. 보면 특히 우리 영업하는 분들 다 회장님들 책 쓰시고 또 가비도 워낙 많이 나가시는 분들인데 보면 책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거요. 잘 된 것만 얘기하면 저도 지금 괴리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디 책에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100년 인생을 살아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은 합쳐서 300일이 안 된대요. 누가 시험 안 나요. 누가 시험 안 나요. 1년도 안 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이 이상한데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들어가도 그날 하루 기쁜 거고 내가 고시를 붙어도 고생해서 그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 영업은 사실은 뭐 사실 힘든 게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다 썼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사서 보시면 돼요. 자꾸 제가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책 내용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독후감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원승현. 민원 처리하러 가셨다가 에피소드 그렇죠. 에피소드 나와줘야죠. 한 곡 좀 해주세요. 그런데 고객들 중에는 좀 힘들었던 분들이 더 기억이 나죠. 잘 되고 저한테 좀 소위 말하는 좋은 계약 또 그분들의 보장이라든가 그런 좋은 계약 하신 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어렵고 힘들게 계약했거나 하다보면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거나 뭐 얘기하려면 뭐 더 경험도 많은 계속 또 영업필대 계시니까 그런데 실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 안 됐던 고객들을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보험을 깰까봐. 아이씨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옛날에도 뭐 그 직장 대기업 들어가셨다가 그 기업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뭐 들어가서 한 1년 반 만에 퇴직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를 봐야 되잖아요. 18 개월. 욕이 아니라. 18 개월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기 저 행당동에 있는 대학교 나오신 공대 나온 분 둘인데 도서관까지 찾아가 전화했어요. 나와서 다시 이제 실직자가 돼서 그 공사를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더운 여름날인데 양보 입고서 갔더니 이제 목이 땀이 컷컷 맥히는데 몇 년도 전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한 그 2010년도인가? 2010년. 조금 그 뭐. 10년 전. 네. 영업할 땐 되게 신입사원분들인데 불러서 거기 삼계탕을 같이 먹으러 간 기억이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대기업 S를 시작한 대기업이에요. SK 텔레콤인가. 근데 쯔간아 뭐 여튼간에 그게 쪽팔리잖아요. 들어갔다가 짤렸으니까. 이런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요? 아예 막 말해도 되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양보 입고서 그 사람들도 말이 없고 실직자니까 모르죠. 안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또 그래서 뭐 꼭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기도 뭐 하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의 보장이야. 내일 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니들이 실업자지 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먹다가 다 먹고서 안 됐더라고.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화이팅 하시라고 하고 그냥 갔어요. 커피 한 잔 하는데 도저히 더워서 못 있겠더라고. 늘 들어가라. 나 갈게 하고 화이팅 했는데 그 양반들이 나중에 공사를 들어갔어요. 한 분은 한전 한 분은 수자원 발전인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때 그 더운 날 와서 삼계탕을 사주고 밑뚝뚝시 화이팅하고 가는 게 되게 인상이 남았다. 도저히 이건 그냥 깰 수가 없었다. 삼계탕 그릇은 맞지 않는 수자원 공사인가요? 뭐 저기란가 한전 들어가셔도 뭐 그런 걸 원한 건 아닌데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지금은 중견 사원으로 잘 되게 해주셔서 뭐 다 마찬가지로 길을 걷고 있는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시절 힘든 시절을 같이 벌써 결론 내면 안 되잖아. 같이 가는 그런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언의 어떤 압력. 사실은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클로징이나 어떤 고객의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실패하는 경험이 많아요. 무언의 침묵으로서 어떤 의미를 딱 얘기해 드리고 침묵이 쭉 가면 그 침묵을 통해서 더 큰 압박감을 끕니다. 그러면 고객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 무언의 침묵인데 그 침묵 전에 한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침묵을 깨는 사람이 사실 지는 거예요. 침묵을 딱 깨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고객님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깨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을 조금 그렇게 차라리 가서 화이팅! 하지만 고전에 유지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먹고 그냥 화이팅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화이팅에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쩌다 삼겠다는 어쩌다 삼겠다는 하여튼 삼계탕 더운 날 일부러 삼계탕을 먹으면서 비 오는 날 우리가 우산 안 쓰고 쫄딱 맞고 가면 오히려 더 치근해 베고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회장님은 책을 그래도 쭉 읽으셨는데 이 책의 어떤 포인트나 아니면 특별히 독감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저는 일단 책 제목부터가 딱 임팩트가 있었어요. 책 제목이 일반적인 책 제목이 아니고 어쩌다 영업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상당히 기억에 딱 와닿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게 무슨 유행이 아니었나요? 어쩌다 어쩌다 무슨 요거를 제가 판고를 내려고 어쩌다 FC도 있고 페북에서 SNS에 어쩌다 홍대 이런 거 쓰는 사람인데 이러지 않아서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이게 드라마인가 어디 있지 않았나요? 어쩌다 뭐가 어쩌다 FC도 있고 어쩌다 뭐가 있었어요.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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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있었죠. 어쨌든 이 책 제목부터 제가 탁 임팩트가 있었고 제가 이제 우리 김지윤 회장님 패친이거든요. 페이스북을 계속 보면 이 어쩌다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어쨌든 들어오는 패친 분들도 전부 어쩌다로 다 얘기를 표현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한 번 읽으면 그냥 뭐 한 몇 시간이면 그냥 쭉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착착 달라붙죠. 글자가 크고 그림 많고 이런 건 아니고 행간 넓고 행간 넓고 여백 있고 여백의 미래요. 요즘은 독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났고 고액 계약을 했고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영업인처럼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힘들었던 스토리 어려웠던 거 아 그럼 저분들도 저렇게 어려웠구나 그리고 지금도 어렵구나 지금도 가동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MDRT로 다 이제 인연이 된 분들이지만 우리가 MDRT 운영진 회의 가도 그런 걸 좀 느끼잖아요. 나만 가동 안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협회장님도 가동을 안 하고 저 협회장님도 지금 어렵구나 이런 걸 또 서로 위안도 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들 일을 잘했더라고요. 하지만 COT하고 자극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사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20, 30대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잘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안전불감증 내지는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50대에 이렇게 넘어간 고객들은 조금 만남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와중에서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지율 상무님은 영업을 몇 년 차 정도 되셨죠. 그래도 영업을 하시다가 지금 관리자 길로 가셨는데 그런 어떤 관리자 길로 간 이야기와 또 그런 얘기 좀 좀 다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얘기합시오. 김지율 상무님 그만 두셨잖아요. 특정인은 얘기하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영업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누구나 비슷하시겠지만 재밌게 했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급적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도 코로나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당 S대병원에 교수님을 상담하러 갔는데 FSI 시절을 제 친정 M사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 중이라 끊어버렸죠. 예나 지금이란 보험사 본부장 임원들은 높잖아요. 아무리 상담 마치고 계약이 안 됐죠. 그래서 저도 전화해서 중간에 전화하시면 어떡하냐고 화풀이를 하니까 너는 본부장이 전화하는데 끊어버리냐고 내일 들어오라고 들어가서 두 시간 문장 가놓고서 매니저 하라고 어쩌다 매니저가 됐어요. 대단한 쉼이 있거나 후배들을 키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두 시간을 문장 걸었는데 매니저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협박을 당하셨군요. 이런 거를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FM 기수가 없어요. 동기가 동기들이 SM, TC 뭐 한다든가 매니저 기수가 없다. 너 그냥 특차네요. 특차 특차는 아니고 뭐 이상하게 어쩌다 그래서 아 참네 근데 이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매니저 괜히 했어 뭐 이런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면은 또 재미있고 장단점이 있죠. 장단이 있죠.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영업이기로 돌아오시지. 지금 그 주위에서 영업도 하고 아 지금은 영업도 하시고 치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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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범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또 관리자는 또 관리자로서의 재미가 있고 또 영업은 영업 영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고객분들과의 소통이 더 많고 관리자면 통상 FC분들과의 소통이 많은데 다 보람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 얘기를 너무 오래 많이 하면 편집을 한대요. 그래서 관리자님 여기까지 하려고 아니 처음에 보험업계에 입문하신 게 몇 년 정도? 2001년 원회자님보다 후배고 2001년 해수로는 어쨌거나 20년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FC를 몇 년 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 했죠. 2008년까지 7년 FC 하시다가 7년 하고 7년 SM 지점장 하고 그리고 14년 하고서 아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16년 정도 원수사에 있다가 주의로 온 지 한 4년 돼가는 거죠. 아 원수사에 16년 계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FC와 매니저와 지점장과 단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원수사 GA 총무 QC 그거 말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재미는 사실은 영업할 때가 제일 재미가 있죠. FC 할 때가 수입은요? 수입도 FC가 훨씬 나아죠. 왜 이렇게 선수가 많은지 내가 깬 것도 아니야. 유지율이면 다 나한테 날라오고 그러니까 영업할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 것 같아요. 영업의 장점이 있고 매니저도 좋아요. 근데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니저를 간다고 하면 내 비전이 매니저야 되고 매니저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매니저의 준비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쩌다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어쩌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는 자기의 매니저가 지점장으로 나가니까 그 매니저 또 중간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되신 분들 보면 이게 우러러나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하다가 다시 FC로 돌아오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매니저의 비전이 있다면 모르는데 없는 데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없는 데 가시면 안 되죠. 안 되고. 분명한 거는 자기가 어떤 비전이나 본인의 좌배에 대한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하는 게 나한테는 맞겠다. 소임이나 이런 게 본인도 알고 자기 주변에 선배나 동료 또는 자기 매니저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진정성 있는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지금은 너는 FC로서 롱롤하는 게 비전이 있다. 또는 당신은 이렇게 조직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좀 더 그런데도 보람을 찾는 것 같다. 그런 성향들이 다 있잖아요. 완전히 100% 이쪽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면 조금 더 보람이 있고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험 영업을 태어날 때 돌잔치 할 때 보험 증권을 잡아서 보험 영업 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돌잡이요? 돌잡이 때 누구나 다 어쩌다 영업인이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 했단 말을 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오늘 체폴로 나왔기 때문에 요건 좀 편집해야겠다. 어찌 가나 계속 얘기하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보험 비즈니스에 들어온 것처럼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매니저가 맞겠는가 또는 계속 논란한 게 맞든가 계속 또 자기 추이를 봐야겠죠. 계속 또 업데이트하면서 준비되는 게 필요하니까. 원 회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다 영업으로 시작해서 MDRT의 협회장도 거쳐오신 세 분이 지금 앉아있는 건데 저는 지금 사실은 온리 온리 FC 보험 영업으로는 제가 1999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조금 긴데 지금까지도 계속 필드에서 FC로 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승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김지율 회장님보다 조금 더 오래 일을 하시고 매니저를 결국 하셨잖아요. 매니저를 오늘 오늘은 좀 매니저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매니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FC를 16년을 하다가 매니저 필드 매니저를 필드 매니저를 안 거치고 바로 지점장이 된 케이스죠. 바로 지점장이 돼서 4년 차 그것도 능력이네요. 근데 이제 필드 매니저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하고요. 리크루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경험을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고양이와 같다. 부르면 오지 않지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행복이란 고양이가 내 무릎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되게 많다. 근데 이게 FC를 할 때는 행복이란 고양이가 많이 와요. 지점장 하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지점장 그게 죄다 유기견만 제가 보기에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마찬가지 삶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점 전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지점장을 하다가 죽잖아요. 걔도 안 불어간대요. 자기가 다 썩 얼마나 속을 끌느냐는 얘기죠. 제가 100% 공감했어요. 이거는 그냥 100% 공감했어요. 아니 아니 낙수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낙수라면서 낙수라면서 제가 저도 저희 팀 소속일 때 후배 FC가 있었는데 매니저가 워낙 케어를 등한시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후에 신인 몇 명을 MDRT가 되고 싶다 해서 코칭을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한 달만 내가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해봐. 그걸 해봤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한 일주일인가 2주 전화하더니 형님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하고 하더니 언제부턴간 전화도 안 받고 망가지는데 잠수를 타죠. 아니 나랑 한 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그냥 놔둬? 뭐 이런 생각으로 매니저를 해서 그런 애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 되면 진짜 속 뒤집어지겠다. 그게 매니저가 참으림자를 그냥 계속 세겨야 되는 오바라크 쳐야 되고 좋은 매니저는 사실은 영업을 해 계약을 해 그게 아니라 저는 듣기에 그랬어요. 출근을 안 하면 그 FC 집을 가서 쌀이 떨어졌나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을 헤아라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화이팅! 무언에 삼계탕 사주고 화이팅하는 것처럼 무언에 얘기를 하고 딱 하고 오면 출근을 안 돼요. 그게 이제 말쓰끄러지 죄송한데 고객은 그냥 무언에 화이팅이 돼요. 심정적으로 진심으로 근데 FC는 안 돼요? 이게 나가죠. 폭력! 아침에 출근을 안 해서 그 집에 갔어. 근데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같이 들어오고 새벽에 술 먹다가 이런 게 그땐 그래야죠. 얼마나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새벽까지 술을 먹었니? 어디 가는 다음에 관리자 특집을 한 번 근데 저희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지점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지점원들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믿어요. 지점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해보겠습니다. 다 믿고 뭔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하는데 그렇죠. 다 MDRT 할 것 같고 다 3W 100주로 기본으로 깔아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읽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에 계속 고객을 중간중간에 만나러 다니는지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나자빠져서 쉬는지 아니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지 진짜 매니저들은 모를 수가 있죠. 요즘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고 회의나 교육도 다 무산됐잖아요. 물론 PC방이나 사우나 갈 수도 없겠지만 서로가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했어요. 2021년도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얘기가 있고 이혼도 많다. 또 거꾸로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만 이혼도 늘 것이다. 참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는 기회죠. 기회입니까? 리크루팅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크루팅도 있고 새로운 보장도 전달할 수 있고 새로운 과정 그런가요?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모델 중에 이런 FC들은 참 좋은 모델이었다. 그런 어떤 단장님이 육성한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이런 거 있어요. 보람은 뭐냐면 내가 육성한 사람들이 업계를 떠나진 않았어요. 다 주위에 있던 어느 다른 보험사로 갔던 그건 보람이 있는 거고 그 보면은 관리자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깨에 힘을 빼면은 마음이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골프처럼요? 그렇죠. 아 골프는 내려놔도 힘들어. 내려놔도 오비가나. 내려놔도 오비가나. 아 또 욱하게 되네. 제가 아침마다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매니저 할 때 그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두 시간 열심히 러닝하고 뭐 하고 가면은 뭐 다섯 시에 나와서 그냥 여섯 시에 피트니스 가서 한 시간 하고 거기서 씻고 면도 이빨 닦고 오니까 그래도 일곱 시 반이면 오거든요. 한 시간 빡시게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 진짜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상한 스타일이어서 힘들어서 지점에 와서 잔소리 안 하게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야. 너 진정한 지점장이 됐구나. 옛날에는 아침에 다섯 시에 나오면서 저 택시 막 제끼고 막 과속하면서 아 오늘 이걸로 죽여버려야지. 오늘 꼭 해버릴까요. 개실. 내가 잘 죽었어. 나를 따르라. 막 그 돌덕대장 독이 올라서 와요. 독이 올라서 와서 여섯 시 반 매 처음 출근하는 F시간 기간청을 맞는 거죠. 어제 계약했어? 왜 어제 귀점 안 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물론 집에서 오는지 술 먹다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시 반에 오다가 유탄을 맞고 일곱 시 반까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나온다고 일부러. 그랬는데 운동을 하고 난다부터는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방에서 자 그냥 문자 보고 힘들어서 오전 내내. 근데 지점이 돌아가더라고. 아 오히려 말을 안 하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올바른 내용이 방송 내도 되나요? 얘가 이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고객 200만 원짜리 저 10억 꼭 계약해야지. 이게 벌써 어깨에 들어가 있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고객이 다 알아죠. 알죠. 저게 나한테 계약 하나 빼먹으러 왔구나.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이게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필요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면 고객들 편하게 듣는데 고객을 대하건 FC를 대하건 마음을 내려놓고서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믿어주는 게 믿어주는 게 저도 아침에 격한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무지 좋아요. 무지 좋아요. 진짜로 힘을 다 빼고 저는 그 기억 어느 순간 그걸 못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야 니가 진정한 매니저가 된 거다. 말이 적게 나오고 항상 힘이 빠져 있으니까 조직에서 리더가 제일 힘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 이름이 영화 유튜브인가? 영화에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누구더라 시리즈 영화 네. 소대장 장교 중에 막 말 많이 하고 가다가 이산이 아닌가 비하는 친구 있죠. 키 큰 왜 프렌즈에 나오는 그런 애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믿어주고 오히려 그 리더가 조금은 좀 디스턴에 서 있고 북돋아 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리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을 덕장을 좋아하거든요. 덕장 밑에는 지장이 있지만 지장 밑에는 덕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품고 덕으로 베풀고 하는 건데 기다려주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맞고 너무 이렇게 막 실적 위주로 쪼는 거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의 지쳐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힘을 빼신다라는 게 아마 그러한 원리를 이제 이해하셔서 굉장히 오늘 힘이 빠지신 빠지신 아침에는 그냥 처음으로 왔어요. 오늘은 자 오늘 저 영배신 1부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가 2부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참여해주신 두유협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